자, 우리 또 한 길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사라지는 과학적인 법칙을 생각하면서 그 질병이 왜 들어왔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서 질병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0세가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찾아야 될 해답 중에 하나 지금 환경이 오염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포의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편리한 물건이다라고 가면을 쓰고서 어느새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라도 그 정체를 제대로 알고 과연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지금 이미 들어온 독소를 버려주는 디톡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목욕 제대로 했어도 다시 먼지 있는 곳에 둥그러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스페놀 모든 그릇 속에 물이 새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에폭시를 딱 한 번 쏘면서 코팅해주는 코팅제 속에 이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데 종이도 물을 부면 새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또 깡통도 아무리 수분이 있는 걸 집어넣어도 녹슬지 않고 얼마나 좋은 개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코팅제 속에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에덴동산에서는 없었던 물질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보다도 어떤 인간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완벽하게 물도 새지 않게 내가 만드는 코팅제를 개발했다 하면서 비스페놀 A를 만들고 또 동달아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참 정말 편리한 세상이다 그런데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적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홀몬인 에스테로젠과 비스페놀 A 좀 비슷해 보이죠? 분명히 같은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로젠이라고 하는 여성홀몬이 이 세포에 있는 여성홀몬만 누를 수 있는 초인종에 가서 딱 누르면 여성홀몬 역할이 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비스페놀 A도 고에스테로젠이 누르는 부분과 부분이 같아서 그 수용체를 누를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여성홀몬을 교란시키는 환경홀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게 조금 더 많이 누르면 어떨까 갱년기 증상 힘듭니까? 갱년기 증상도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성홀몬이 조금 덜 나왔더니 생기는 현상이에요 요즘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죠 에스테로젠 여성홀몬이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나왔더니 유방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게 어떻게 위장하고 공격해오는지 몰라서 지금도 열심히 부둥껴 안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홀몬을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가까이 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 피할 수 있을까 슈퍼에 가면 모든 개발품을 담아놓는 그릇들이 있죠 자연계에 있는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계통 아니면 종이 계통, 스티로폼 계통 아니면 어떤 철이나 깡통 계통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그릇은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코팅제가 안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스페놀 A가 환경에 따라서 녹아나오고 그걸 시원하다, 맛있다 하면서 이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먹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통조림 깡통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시간 없어 다 조사도 못해요 재수없게 얘가 좀 걸린 것뿐이지 미국 통조림,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미국 FDA에서 78개 깡통 제품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78개 깡통 중에서 71개가 91%가 비스페놀 A가 섞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국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통조림 깡통은 어떨까 25개 식품군의 통조림 깡통을 조사했더니 29개 중에서 25개 깡통 86%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진국에서 만든 깡통일수록 더 심하겠죠 아예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어린이 놀이기구 장난감은 절대로 후진국에서 들어온 제품 쓰면 안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걸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아이들은 입에 막 넣고 빨죠 그런데 거기 칠한 페인트 여기에 환경홀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빨로 부드럽게 이렇게 씹을 수 있도록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그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제 여기에 환경홀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이 한국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철저하게 모양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만든 건 그냥 모양만 바다시 비싸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이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그냥 이 콘테이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딱 뒤돌려 보내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현재 통조림 중에서 86% 내지 91% 이상이 이 환경홀몬이 이미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만 믿어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피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곳에 지금 환경홀몬이 숨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들어왔구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런 무서운 환경홀몬을 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통조림으로 되어 있는 식품은 아예 안 먹는 게 답입니다 하여튼 깡통 속에 있는 건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내가 알고 먹을 때는 한 번도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 통조림, 국물은 버려야만 됩니다 황도, 복숭아, 통조림 그러면 그 국물 맛있다고 쭉 빨아먹는데 안 먹는 게 좋고 할 수 없이 먹는다면 그건 버려야 돼 깡통에 코팅계에 들어있던 이게 그 물에 녹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홀몬 국물입니다 그리고 건대기에도 조금 스며들어갔겠죠? 그것은 한 번 헹구어서 먹는 게 좋아요 헹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건져서 바로 찌개 부글부글 끓여서 먹은 것하고 그리고 한 번 또 물에 헹구어서 끓여 먹은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비스페놀 A가 헹구었더니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까지 씻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씻을 가치가 있겠죠? 또 통조림 깡통채 그냥 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야외에 가면 거의 그렇게 하죠? 이건 그냥 사약을 데려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열을 할 때 이 모든 환경홀몬은 더 많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얌전히 있다가 그것만 쏙 뺏어 먹을 때도 무서운데 그걸 막 불에다 넣고 가열을 하면 코팅제 속에 있는 비스페놀 A가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해석은 안 된다 뭐 소도방이나 깡통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통조림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출돼 있는데 물건 하나 사면 영수증 주죠 영수증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혹시 하나 더 받아갔나 하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살펴보고 버리지도 않죠? 딱 접어가지고 지갑이나 주머니 다 넣고 한 달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또 집에다가 무슨 보물담지라고 한 5년씩 다 저장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확인해 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게 환경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환경홀문 보딸입니다 통조림보다 훨씬 더 강해요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오신 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만지는 거예요 모르고 자, 돈을 내면 찌찌찌찌찌 하면서 글씨가 찍혀 나오죠 잉크로 쫙 뿌려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인쇄기는 종이가 비스페놀 A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한쪽 면이 코팅이 되어 있고 이제 글씨 써야 되는 부분마다 열이 쫙 뿌려집니다 열이 뿌려진다는 코팅이 있는 부분이 타요 그래서 새카만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중에서 글씨가 있는 부분은 비스페놀 A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에 묻어요 묻어봤자 얼마나 묻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영수증이 어디서 많이 받아옵니까? 모든 물건 샀을 때 나오는 영수증 또 영화표도 같은 방법의 인쇄기예요 그리고 대기할 때도 쭉 뽑아서 은행에서 주는 번호표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종이도 똑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디스페놀 A라고 하는 그 무서운 환경홀몬이 여기 커피 종이 컵 속에도 뿌려졌겠죠 또 커피는 얼마나 뜨거운지 겉에다 또 두꺼운 종이까지 하나 대고 갖고 다니죠 그러니 그게 녹아나오겠어요? 안 녹아나오겠어요? 녹아나옵니다 그러면 그 환경홀몬 비스페놀 A가 이 컵에 붙어있는 코팅제에 비스페놀 A를 입으로 먹었을 때 하고 지금 받은 영수증에 묻어있는 얼마 맞게 계산된다고 하고 만지면 벌써 손가락 몇 개는 닿죠? 그러면 비스페놀 A가 있는 부분을 손으로 만졌을 때 하고 입으로 먹었을 때 하고 내 몸속에 흡수력은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어떤 게 더 많이 흡수가 될까요? 먹는 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들부들한 입천장 점막 세포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물에 희석이 돼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피부로 딱 만지면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홀몬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그 밑에 있는 지방층으로 그냥 스며들어가고 그리고 입으로 삼켰을 때는 물과 함께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어 대변과 함께 그런데 피부로 묻었다가 피하 지방에 딱 들어가면 이건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 부분을 자세히 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식이 다르잖아요 만질 때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을 딱 슈퍼에서 주면 남편이 받아야 될까요? 아내가 받아야 될까요? 왜 남편이 받아야 돼요? 남편이 빨리 하고 빨리 죽으라고? 똑같은 걸 만졌을 때에 남자 손으로 만졌을 때 흡수량보다도 여자 손으로 만졌을 때 흡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남자 손은 거칠거칠하죠? 조금 흡수가 덜 돼요 여자 손은 부들부들하죠?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리고 화장 안 하는 사람이 더 영수증을 받아야 될까요? 화장 맨날 잘하고 로션도 바르고 손에 로션도 바르고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화장 안 하는 사람이 받으세요 이 피하지방으로 이 지용성 환경을 보니 흡수가 더 잘 되고 또 피부가 부드러운 여성이 남성보다 흡수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는 사람은 이게 기름기니까 더 달라붙어 있어요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맨날 밭일만 하고 여기가 군살이 잡히고 그런 사람들은 흡수가 좀 들리게 돼 있어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셨을 때, 먹었을 때는 한 5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속에서 최고 농도가 검출이 돼요 5시간 동안 막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일부는 장으로 빠져나가지만 자꾸 흡수가 되니까 5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고의 농도가 검출이 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검출이 안 돼요 빠져나간 거예요 다 물과 함께 다 녹아서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면 소변으로 나갔든 대변으로 나갔든 그래도 하여튼 24시간 동안 내 몸에 일부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만졌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48시간이 될 때까지 점점 농도가 올라가 바로 지방층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 대상자 중에 절반은 5일이 지났는데도 검출이 돼요 마셨을 때는 24시간에 빠져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영수증을 지금부터 받지 말까요? 그럼 세무조사 받을 때 좀 문제 있을지 몰라요 영수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영수증 글씨가 검정색 글씨로 나온 게 있고 파란색 글씨가 나온 게 있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코팅한 것은 똑같아요 파란색으로 나오게 하느냐 검정색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영수증 한 장 속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의 양은 캠 용기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250배 내지 1000배가 더 높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냥 조금 더 많은 게 아니에요 250배 내지 1000배가 더 높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팅지 영수증 종이 속에는요 이 비스페놀 A가 영수증 무게의 1% 내지 2%가 코팅이 돼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이걸 달아가지고 색깔 없어질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색깔 바래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다 날아가 어딘가 달라붙은 거예요 비스페놀 A가 이 피부에 침투하면 영수증 이 감열지 영수증 종이 이걸 5초 금방이죠? 이렇게 보면 5초는 금방 지나자 5초만 잡고 있어도 0.2 내지 6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스페놀이 침투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건 보통 독극물이 아닙니다 편리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암환자가 많습니까? 예전에 없던 암들이 지금 그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변을 다 애워싸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맨손으로 이 영수증을 만지면 비스페놀이 환경홀몬의 두 배 이상 노출이 됩니다 장갑 끼고 만져야죠 할 수 없이 만들려면 그래서 캐슈, 캐슈어들 이건 하루 종일 맨손으로 만들면 이 사람 유방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장갑이라도 끼고 만져야 된다 할 수 없이 만들려면 실험을 해봤어요 국제 환경전월의 발표까지 되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이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정도 된 중년 여성 이거 이제 계산해 주는 사람이죠 그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맨손으로 이거 이거 잘 좀 이게 안 붙으니까 맨손으로 하는 급한 아주머니들 많이 있겠죠 그게 뭐 어떠냐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맨날 영수증 쭉 찢어서 주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만진 거예요 그렇죠? 찢어서 주고 찢어서 주고 그렇게 맨손으로 준 사람들 소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변 속에 비스페놀 A의 농도가 이제 업무 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영수증 만들기 전에 쟀을 때는 0.45나노그램 정도가 소변에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할 때 다시 소변검사를 했더니 0.92배로 2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2배 이상 이제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이렇게 취급한 사람들은 전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수증 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피할 길도 있겠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독극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도 이걸 쓰고 있느냐 그 이유는 쌉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수증 끊어주는 게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뽑아서 주면 그 돈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고 그리고 또 편리해요 편리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그냥 찌직하면 다 나와 그리고 너무너무 편리해 현대인들은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어 싸고 빠르고 편리하면 써 알아도 그냥 써 이거 빨리 안 없어집니다 몰라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쓰게 돼 있어 그러나 문제는 dangerous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이런 수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 딱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비스페놀 A의 위험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통조림은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도 통조림은 절대로 깡통째 가열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국물은 마시지 말고 내용물만 그것도 씻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 또 영수증은 안 받든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접어요 글씨가 있는 부분이 안으로 가게 접어 그러면 뒷면은 안 묻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팁이 되겠죠? 그걸 모르니까 얼굴에 문지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또 뽀뽀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접어서 글씨가 없는 부분을 만지고 그냥 애지중지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디 봉지 다 넣고 보관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그냥 자주 만지지 않는 또 만진다면 장갑을 끼고 그렇게까지 조심을 해야 될 독극물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능하면 어떤 종이 그릇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병 이런 건 쓰지 말고 진짜 할 수 없이 어디 여행하다가야 어떻게 알면서도 하겠지만 내가 집에서 계속 쓰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머그컵을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마시는 물병은 유리병으로 쓴다든지 계속 일회용 컵만 편하다고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컵을 사기로 만든 사기 이건 흙이죠 흙 사기로 만든 이 물컵을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나눠주는 걸 쓰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닦았는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물컵은 좋은 걸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병도 유리 같은 것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기로 만든 그릇 무겁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홀몬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데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해야만 됩니다 채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조미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에덴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더니 막 낫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환경홀몬이 또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백 투 에덴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